바쿠보루 바쿠보루 1997년 9월 11일 자 박궁호야 너 독일어 이제 읽을 수 있니? 독일어 해석은 못하더라도 읽을 수는 있지 뜻은 몰라도 이제 ABCD처럼 막 읽을 수는 있는거지 애플 애플처럼 내가 블록같은걸 꺼낼테니깐 독일어로 읽어줘 일단 제일 기본적인거 나는 타인이라고 읽어 슈타인? 어디서 말 들어봤는데 그거 아니야? 아 좀 딴건가? 다른건가? 누구? 흑 에스데 어? 에스데? 아 뭐야 알 발음이 라고 나있게 뭔소리야 돌려야 돼 바쿠보루 나무 에이션 나무 두글찬데? 참나무 원목이라서 그런가? 뭐야 그러면은 여기 이제 나무 좀 캐와줘 하면서 캐오다가 독일어로 뭐야? 아 그래 나도 아직 잘하는게 아니라구 오케이 슈패 에스파스 홀 슈패 에스파스 홀 꿩꿩꿩꿩 마크 들어와봐 제가 엄청난걸 배웠어요 그러지마 자 꿩어 섬 전혀 다른데? 바쿠보다 왜 죽은건데? 슈패 에스파스 홀 쟤 욕한거지 방금 쟤 욕했지 지금 쟤 욕했어 지금 방금 욕했다고 상추사마가 왜 그대로야 멜라스쿨케 멜레스쿨케 꼬봉은 멜레스쿨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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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봉은 그럼 독일어로 멜레스쿨케네요 그렇네요 좋은거 배웠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이거 상..상추 아니야? 어 그래 상추 어 상추야 상추 아니네 상추로 그러면은 커프살라테 커프살라테 이거 공부해서 내일 운터 오면은 커프살라테 라고 해야겠다 유익한 독일어 시간이었다 꼬봉은 멜레스쿨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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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레스쿨케